안녕하세요. 아쿠아메이드의 정사장입니다. 아쿠아메이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물생활러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죠. 바로 2024년 한국관상어박람회가 8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25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일산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관상어박람회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유일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죠. 이번 박람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만에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거고요. 더 됐나? 코로나 때문에 더 오랜만에 열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지난 22년도, 23년도에는 시흥거북섬에 있는 아쿠아펜랜드에서 개최를 했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쿠아펜랜드에서의 행사는 좀 일반적인 박람회 분위기와는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쿠아펜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목적의 개최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반갑게도 이번부터는 다시 일산킨텍스에서 한국관상어박람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박람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료 입장권이 없다고 합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다른 박람회들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관상어박람회는 유일하게 무료 티켓이 많이 제공되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박람회는 그 무료 입장권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조건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료 입장권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100% 유료 입장권 구매 후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박람회에 가실 분들은 꼭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인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방법은 이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전화기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못 찍겠군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QR코드 찍을 수 있게 링크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QR코드 사전 예약으로 입장권 구매 시 경품 추천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분들이 좋은 경품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약 입장권 금액이 지금 7월부터 개최일 전인 8월 21일 목요일까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1인당 8,000원의 구입이 가능하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 구매 시에는 정상 가격인 1인당 1만원의 입장권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시 1인당 2,000원 할인받는 거죠. 만 7세 미만 아동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4인 가족이 가려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죠. 가서 살 것도 많은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전보다 더 알찬 구성으로 이루어진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관상어 박람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여러 종류의 관상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 이쁜 구피부터 대형어까지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아빠들이 더 좋아하죠. 구피, 금붕어, 잉어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고컬의 관상어를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잉어 품평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상어뿐만 아니라 파충류, 양서류 등 특이 반려동물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멋진 레이아웃을 가진 담수어안과 해수어안도 한 번에 다 볼 수도 있죠. 전시된 관상어들은 아마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품들도 전시되고 판매되니 물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지갑 카드 다 놓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 엄청 쓰고 오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도 많이 하고 경품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공식 내용 간단히 보면 행사명은 2024년 한국관상어박람회, 일정 2024년 8월 23일 금요일부터 8월 25일 1월까지 총 3일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는 일산킨텍스 제1전시관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더 알차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변경된 정보가 있을지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저보다 먼저 변경된 내용 아시게 되는 분들은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2024년 한국관상어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까지 설정하세요. 그럼 안녕!